파이프 예정 안녕하세요. 아이피쉬입니다. 자, GTA 5 비하인드스토리 44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아무도 신경 쓰지 않구만 그래요 자 오늘 탈 차량은요 이 차량입니다 신기하게도 발 앞에 있네요 앰뷸런스 이게 이제 그 벤츠 그러니까 멀세리 벤츠 스프린터죠 North West 앰뷸런스 서비스 그래요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고 아 이게 뭐였더라 위로 가는 아 그래 이거지 여기 말고 필박스 힐입니다 어라 아 이게 아니구나 잘못 눌렀습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너무 오랜만에 가지고 그래 여기서 바꿔야 돼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아 마우스 오른쪽이래 아 클릭해야지 맞다 하하하하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여기서 바꾸는거지 그라아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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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원스 고 뭐야 어 아 맞다 이거 맞다 내가 FBI 경찰차로 경찰차로 저거 앰뷸런스도 되지 일단은 스프린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 얘는 아 이래서 내가 뺐구나 아 그래요 그리고 잠깐만요 이거를 뭐 어 세팅 이거 제가 방금 조용시켰어요 이거 정상적으로 되네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이거는 이래서 안되니까 아 제가 안되는걸 해놨으니까 뭐랜가 렛츠고 보이즈 오 나는 나비 저기요 실례합니다 확실히 엔진 클라스가 다르구만 길을 비키시오 버리야 여긴데? 아 오케이 멘스프 39 스미곤심 다왔습니다 어 익혔나? 오케이 구급모드의 단점 사람이 눈뜨고 있어 그래요 자 점검하고 자 가자 렛츠기릿 아 데드 이게 죽었다고? 워트 역시 이 모드의 단점은 사람이 살아있다는거야 하지만 저기 상황실에는 죽었다가 나와있어 이게 참 희란하네요 이거 아마 여러번 해도 안될걸요? 안되는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과보고 사망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17시 33분 사망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아아 눈물이 나 그 눈물이 똑똑이라는 노래 있지 않나 기억나네요 업데이트 요셋 컬포 어 잠깐만요 이게 메뉴 키가 뭐더라 아 엠 오케이 엠키 업데이트 어베일러블 아니야? 왜 어베일러베이어 나오지? 됐죠? 상황 종료 에리아 클리어 병원에 들어가고 싶다 아 물론 제가 들어갈 수 있지만 오늘의 중점은 구급모드니까 FD 아 FD 아 FB 뭐랜가 그래요 자 갑시다 FD Fire Department 어 바람이네 여기 아 옷집이지? 오케이 Let's go boys 어디야 어 노 직원이야 손님인가 아 뭐 이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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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이 아 이 자식아 구급대 온대 수황대 온대 자식아 야야야야 죄송해요 안돼 야 튀어 아니 지금 아 잠시만 내가 죽겠다 야 빨리 가 잠시만 아 안돼 아 빨리 살려야 되는데 잠시만 일단 한바퀴 돌게요 갑자기 범죄자의 신문으로 아직 있네 저기요 좀 가면 안될까 저기요 아직 있네 자 아직 오나 온다 가미야 덤벼보시지 오 극살 아 흔히 아 오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저거 봤어. 갑자기 범죄신문으로 아 맞다. 여기 경조선데? 망했다 아 지금 사람 살려야 하는데 아 진짜 안돼! 오지마! 그래 이건 gta 온라인이다. gta 온라인이다. gta 온라인이다. gta. 어 뭐야 이거. gta 온라인이다. 아! 아아 오지마! 아 오지마! 그래 gta 온라인이다. 아 아 아 아 튀어! 아 소방 할 수 있네 아 됐어 에 에 에 에 어 뭐야 아 아 아 방심했다 살려줘 아 뒤에 온다. 내가 망했다. 성실! 내가 지금 급하다. 갑자기 범죄신문을 받겠어. 잠시만 잠시만 어어! 아니 사이! 나이스! 튀어라!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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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구금모다 이거 아 진짜 안 돼! 야 헬기야 안 돼! 야 잠시만 쏴! 아 아 왔다. 너 습관적으로 드리프.. 드리프.. 아 유턴을 하.. 아 유턴 드리프했네요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 에헤헤헤헤헤헤 나를 한번 찾아보시지 에헤헤헤헤헤 난 여기 있으래 이거 아랫다 아 이거는 gta 온라인이다 이거는 gta 온라인이야 이거는 gta 온라인이다 그렇지 어 잠시만 하 하하하하 자 범죄자에서 갑자기 경청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리 오시오 오오 야 크리프했다 도와드릴게요 됐다 자 잡으시오 빨리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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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널 왜 쏴 저 아니죠 아 아 제가 아 사람을 쳤구나 그냥 줬구나 다시 구급 모드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어허 어허 뭐랜가 그래요 뭐랜가 그래요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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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니가 뭔사건이지? 아야 총맞았구나 왔어 아주머니 이 직원인가? 주요소 직원인가? 벽 잡았다 아 주웠어? 아이고 아 진짜 아 아아 이러지마 제발 아 진짜 어떤자식이야 어떤자식의 총알을 이 아주머니에 응? 아 그 와중에 뭐 헬로야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 참 아 person not breathing 리딩아닌 브리딩 죄송해요 제 귀여워 제 귀여워 레츠고 레츠고 아 진짜 다 아 저 사람이니깐 뭐야 저 왜저래 에잇? 어 잠시봐 저거 혹시? 아니 잠깐만요 이 소방관 이 소방관 혹시 아까 저를 잡으려고 했던 소방관 아닌가? 한번 가까이 가볼게요 어 아 악 레츠고 보려 Let's go 나와 격적하고 있죠? 오케이 어리야 잤다 나와 경차 안들어오나? 아 오늘 다 아 진짜 벌써 사방자가 몇 명이지? 3명? 아 진짜 진짜 아깝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에헤이 역시 실루어가 더 실팀 안주네요 엘란초 블러발드 엘란초 블러발드 아따 멀다 렛츠고 으아 가자 아니 아니 아 진짜 너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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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란초 Abb mús 거미 엘cade 엘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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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시오 오리지? 아따 멀다 아따 오 왔어 야 이산을 진짜 뻘쩡하게 서있네 옆에 어 쟤 왜저래 오케이 살아있다 가능성 있어 11 12 13 14 15 16 20%에다 한번 살려볼께요 조금만 더 13 15 15 15 15 15 15 15 15 16 16 16 16 15 16 17 18 됐어! 예에에에에에에어어어! 내가 이때를 누렸어! 죄송해요 마이크 너무 컸네요 뭐야 저희들의 어 불화다 불화다 어허сп! 오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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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CeB1122 2단장 8이구만이거같아 됐죠?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사이렌 소리 약간 GTA3 앰뷸런스 사이렌처럼 느껴지는데 아닌가요? 역시 이 차는 토크가 정말 대단하구만 아..봤습니까? 트럭은..그러니까 트럭이나 이런 밴같은 차량들은 토크가 좋아야죠 예 하나쎄 하필 동네가 여기는 총격사건이 정말 많이 일어나 동네에요 어 백인? 여기는 흑인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혹시 그래서 총 맞았나? 아니 설마 그러면은 거의 뭐 인종차별이죠 야 근데 모르죠?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죠? 아! 죽었네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이렇게 어... 이 백인분이 만약에 뭐 잘못해가지고 흑인들 아 흑인 사람들을 아 사람들의 그 인내심을 테스트를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범죄죠 일종의 아니 사망했다 할 수 없구먼 그래요 아휴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 저는 또 내일 경찰 모드에서 여러분들에게 어 아마 그때는 쉐리프 특집을 할거에요 영국 경찰 쉐리프 쪽에 그러니까 저기 블레인 카운티 어 이쯤에서 한번 순찰할겁니다 이렇게 크게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는 또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됐어 됐죠? 그럼 다시 복귀를 저기요 왓? 오 경찰이 피가 끓는다 야 빨리 타 저흔들 빨리 타 에론가? 에론 오나? 오케이 가다 도와주자 아 대 아 됐구나 댕겨? 오케이 됐죠? 그래요 뭐? 리처드 머즈 머즈즈 그래요 갑시다 아 아 아 Let's go, man.